초기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온도창에 TEP가 0.5초 표시되고 온도 표시가 깜빡입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각각 누르면 온도가 0.1도씨 증가 감소합니다. 원하는 값으로 변경 후 OK 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온도값이 저장되고 습도 설정으로 넘어갑니다. 습도 표시가 깜빡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1% 단계로 습도가 증가 감소합니다. 원하는 값으로 변경 후 OK 버튼을 누르면 약 30초 후 자동 완료가 됩니다.